.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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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카드 없으신 거에요? 한 번씩 따라해 시간 없을 거에요 나와주세요 네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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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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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비켜주세요 아이콘 비켜주세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아니 비켜주시라고요 나가도세요 입뿌려 바로 입뿌려 바로 입뿌려 나갔지 마세요 빨리 나갔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나가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나가주세요 나가시라고요 제발 좀 나가시라고요 나가주세요 빨리 아 좀 나가주시라 빨리 들어와 나가주시라니까요 야 동작 안해 좀 나가주세요 제발 좀 나가 나가 형아 여기 마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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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만든 거 마시리오 아 다 들어가면 어떻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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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틀린다고 떨어지는 게 아 그런데 시민이 시민이 자는 거 같다 왜 시우시라고 우리가 따지면 홈스기야 아, 쉽게 풀냐고, 홈스기야 잠시만 잠깐, 잠깐만 또, 꿀팁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문자가 있는지 이제 이제 경전과 어진계를 성년에서 내려 본전에 안치함으로써 태조 보험제의 어진골신지 600주년을 기념하는 태조 어진고만제를 더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보관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보관제를 올리게 될 전에서의 엄숙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허락을 받으신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이곳 진전 출입을 선거해주시고 출입하신 분자들도 정해진 포토라인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조어진 보관 6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당하는 이 보관제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소중하게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